음식물이나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도를 단시간에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바이오센터 천연물 신약연구소에서 선보였습니다. 이 기기는 측정 대상 제품을 실효화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3분 이내에 측정할 수 있어 기존의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할 때 걸리는 열흘 이상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식품 관련 연구소나 대형마트, 단체 급식소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